안녕하세요. 친정엄마입니다. 친정엄마의 따끈따끈한 유튜브 도전기 방금 나왔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되기 전에는 다양한 채널의 구독자로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을 찾아가서 구독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많은 유익한 정보도 얻고 힐링도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좋은 제품들 리뷰 영상을 올리면 다른 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사용하고 있던 보온 찜질팩이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녀분들에게 조금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된거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영상을 드디어 제가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는거에요. 너무 신기했죠. 그때는 수많은 영상 중에 내 영상이 어떻게 노출이 되어서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신기하기도 했구요. 또 며칠이 지나니까 댓글이 달리면서 첫 구독자가 생긴거에요. 지금도 그 구독자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를 격려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구독을 눌러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 이후에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업로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널아트 만들기 그리고 썸네일 만들기 공부도 해서 이제 채널을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독자 수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되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초보 유튜브분들 채널을 알게 되어서 이제 서로 응원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구독자 수가 300명에 이르게 된겁니다. 구독자분 300명이 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구요. 영상을 하나 올리면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영상 올릴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구독자 300명 감사 이벤트를 하기도 했답니다. 구독자 300명이 되기까지 평균 제 구독자 수는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국을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었는데 그날 이제 제 채널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구독자 수가 팍팍팍팍 늘기 시작하는거에요.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러더니 제가 외국에서 한 22일이 있는 동안에 구독자 수가 400명이 넘은거에요. 영상 하나가 터진거죠. 제 영상 중에 스티브아이크림 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0.01% 사용하다가 0.025%를 사용하면서 그 차이쯤에 대해서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노출이 된거에요. 그래서 일반 구독자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누르시고 간거에요. 제가 귀국하자마자 또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여행지에서도 계속해서 일반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고 시청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시청시간이 5천시간이 훌쩍 넘게 된거에요.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조회수와 시청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구독자 수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을 1년 안에 채워야 되는데 구독자 수는 하다보면은 이렇게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시청시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 갔다 오니까 이미 시청시간이 훌쩍 넘게 된거죠. 그렇게 영상 하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구독자 수가 500명이 갑자기 유입이 되었고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채워지게 된거에요. 제가 여행가기 전에 300명 구독자를 채우고 갔으니까 거기서 500명이 늘었으니까 이제 800명이 된거죠. 시청시간은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200명의 구독자가 생겨야 되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다시 원정으로 되돌아가는거에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늘지는 않는거에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뭐 두세 명 정도 옛날처럼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고 그 중간중간에 또 구독 취소를 누르는 분이 이제 계시기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독자 1000명은 채우게 된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진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영상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 뷰티에 가는 영상을 계속해서 제가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행중이라서 여행 브이로그를 계속 올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뷰티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구독하고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여행 브이로그가 이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더이상 구독자 수가 늘지 않게 된거죠.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뭐 지나간 일이니까 또 다음에 그 기회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중년 시니어분들 중에서 나도 유튜브가 한번 되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거에요. 제가 유튜브 이제 7개월차 접어들고 있는데 참 많은걸 느꼈거든요. 제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자 구독자에 연연하지 말자 영상에 충실하자 그리고 즐기면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 막상 구독자 300명이 생기고 나니까 오 이거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거에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제 영상 제작도 해야죠. 그리고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봐주시고 이제 어머니 댓글을 달아주신 고마운 분들 또 찾아가서 그분의 영상도 보고 또 메시지도 남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제 체력관리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유튜브가 내 건강을 해치는 거라면 차라리 안하는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고요.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구독자 300명 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루에 영상에 달리는 댓글이 한 10개 정도 되면 저도 이제 그분의 채널을 찾아가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면은 보통 한 2시간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겨도 엄마 이거 골치 아프다 정말 유튜브에 늘 매달려야 되고 그러다보면 시력도 나빠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게 될 건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유튜브 안 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뭐 한 10명 정도 찾아가서 영상 보고 댓글 다는데 2시간씩이나 걸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되고 보면 정말 그 영상을 가서 끝까지 봐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예측해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보는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댓글만 달고 나오면 그분의 시청시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큰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제 10분을 찾아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구독자 300명만 생겨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구독자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 물론 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저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자충우도를 하다보니까 잠깐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여행가서 여행지에서 500명의 일반 구독자가 갑자기 유입이 되는 바람에 저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민을 안하게 된거죠. 일반 구독자님들은 오셔서 영상만 보시고 가시지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다시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제 댓글을 달고 영상을 보는데 시간이 좀 많이 절약이 된거죠. 일반 구독자님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나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 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그분들은 유튜브를 안 하시기 때문에 따로 제가 가서 영상을 본다던가 하는 시간이 필요 없게 되고 댓글만 정성스럽게 달아 드리면 되는 거구요. 또 이제 시청시간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실 때 필요에 의해서 구독을 하셨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청시간이 올라가게 되고 시청시간이 올라가니까 영상 하나가 노출이 되면서 이제 터지게 되면서 저의 이제 애드센스 승인 조건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이제 도달하게 된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면 편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안 드려요. 제가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다 보니까 만일에 이제 편집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 영상 올리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힘들어지면은 유튜브가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유튜브는 즐기면서 하자는 주의였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편집은 간편하게 해야 자주 올릴 수 있는 거다. 부담이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어플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자막 처리 정도 음악 넣는 것만 하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게 별로 힘들어지지가 않더라구요. 사실 유튜브 하다보면 오래 길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부터 너무 이 편집에 신경을 쓰고 이제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지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영상 올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될 수 있으면은 수월하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어떤 채널이 어떤 영상이 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편집 없이 그냥 영상을 올렸는데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구독자분이 몰리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 시니어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컨텐츠로 잡으셔서 즐기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세요. 너무 편집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올리시다 보면 아마 이제 반응이 올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운영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만일 이제 유튜브 하는 게 즐겁지가 않다면 저는 이제 생각에 그래요. 이제 오늘이라도 당장 이 유튜브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 저는 당장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유튜브가 신선한 자극이 되고 나에게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된다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난과 비교하면서 이게 경쟁하게 되고 이러면 안 좋은 거라서 당장 그만두셔야 되는 거일 것 같아요. 독이 되거든요. 그때 초보 유튜브 7개월 차 느낀 점 절대 서두르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구독자에 연련하지 말자. 애청자를 늘리자. 그 다음에 유튜브 중독이 되지 말자. 건강관리 잘하자. 그리고 즐기면서 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컨텐츠로 잡자. 무조건 즐기자. 편집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따끈따끈한 60대 초보 유튜브의 유튜브 도전기였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